여러분 금강경 다 읽어보셨죠?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하고 이제 수보리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금강경의 설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? 수보리 존자의 별명이 무쟁제일이라고 불립니다. 평화롭게 머무르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다. 이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께서 사실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부모님과 친척들조차도 터를 내두리고 정말 막 멀리하고 싫어할 정도로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죠?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.